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나 진짜 공기총 쏠뻔했어. 왜, 왜, 왜. 환영할 뻔했어, 지금. 나 진짜 이런 택백냐고 이렇게 너무 좋아. 약간 같은급? 아이고. 약간 몸이 여기 약간. 언니, 나 지금 따로 보이는 거 보이지? 아니, 저 진짜 언니, 이리 와. 아니, 둘은 비슷해도 빨리 가죠,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오늘 우리끼리 에이스 내, 뭐 내, 같은 과 내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를 두시고 제대로 한 번. 우리가 진짜. 그게 맞지. 우리끼리 분명히. 아니, 근데 지기야, 넌 계속 받았잖아, 전문가한테. 시선스럽게 왜 그래? 아무것도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 드리다. 어머, 어머. 에이스 드리다.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어머, 어머. 언니, 없었어요. 아니, 언니. 진정이 옆에서는 안 잘래? 되게 잘 때도 시끄러울 것 같아. 진정한 에이스다. 아니, 그리고 형성규 오빠. 어. 사람이 되게 곰같이 왜 부들부들하게 생겼는데. 사람 좋게 생겨서. 완전 칼같이 숙제 산더미같이 내주고 사라진 건 뭐야, 또 카톡에서. 되게 쿨하게 나가버렸다, 또. 악마던데? 진짜 멘붕이었어요. 멘붕 정도가 아니라. 하하하하. 재밌다, 룰루. 망했어요. 어떡하죠, 정말로?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아니, 시간이 죽였어야죠. 일주일 전에 너무 심했어요, 진짜. 진짜. 너무 양아치였어요. 진짜로. 아니, 그잖아. 잠을 못 자겠다고. 근데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 그 스트레스도 이겨내야지. 어. 오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에너지가 되게 지금. 너무 추거리고. 되게 좋아요. 계속. 너무 추거리고. 아니, 제가. 고르던 사람은. 30초에 나는 부족하더라고. 아, 그래?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